내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그 망신, 수치심, 그 불명의 그 억울함! 소식이 예상됩니다. 정말... 아니라고요? 아니라고 좀 얘기한 거 그 싫어하시는 집형사님한테 전화도 다 하시고 야! 개쓰! 벌레! 야! 벌레! 기계가 다닐 거 같아 야 은보기 내가 진짜 너때문에 말도 아유 말도 섰고 싶지 않은 놈하고 내가 너때문에 진짜 내가 지금 지도검사 그리고 그쪽 15 수석검사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 아주 높고 말이에요 아유 뭐 그러면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소개하면서 걸어다니까 내가? 아유! 아유! 아유 돈이면 다 니린세상이야! 너무 좋은세상이야 진짜! 어휴! 아유! 아유!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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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제성차가 안 맞았어요! 아유! 이렇게 가만히 오는 게 진짜 너무 편한 거에요 근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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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너는 짰 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가 무슨 뭐 단서라도 찾은 줄 알고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안 그래도 못 자는 사람 다 못 자고 일도 못 자고 얘가 없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았는데 반 두시고요 반 계장님이야말로 잘 들어가시라고요 제발 더 진짜 아 몰라 몰라 진짜 나 다시 가야지 나 오늘 무르 나 혼자 해낼 거야 진짜 아프는 일 안 해 쇼슨 용법발장이야 저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홍보기 너 때문에 저 때문에 저 때문에 변호사님 때문이죠 변호사님 왜 나 때문에 거지? 야 너 때문에 그런거 아냐? 아이 대체 다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왜 애를 이 세형으로만 없어도 찾아 무조건 찾아 그냥 다 찾아와면 찾아 계속 사자 다 찾아와 이게 끝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회의를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큰 소망일까요 지금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쯤에서 거의 끝 대체 왜 그렇게 되신 거야 대체 왜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그렇게 되신 거야 소정아씨 이유 좀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대체 맞습니다 진짜 잘 보셨죠 자 그냥 이참에 그냥 회의 참석 금지입니다 아니 대표님은 이 회의 진행 자체가 안 돼요 진짜 아 오늘 회의 말아야 아 아 하핵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헉 하 으 으 야 아 아 아 아 아니 아 저 제대로 회의를 하고 괜찮아요 be few moments later 예아! 예아! 레이 14로 마가를 해 야! 빨리 와봐 하이줄 going to die 하이줄 아лад 멈춰 TGI 마가를 마가를 그냥 아 그럼 이거 진짜 어허씨 잘해 진행이 안 돼 근데 왜 폭발을 해 왜 쟤 화를 내 네 알겠어요 순간에 기분을 즐겼으면 체결을 질 줄도 알아야지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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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라고 나는 야 너 웃지마 야 웃지마 진짜 야 니가 몰랐다고 그러고 있어 진짜 웃지마 라디오 하니까 생각 안해 내가 왕년의 왕이야 혹시 나 또 사나 라디오를 통해서 야 야 니들 안 안져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